안녕하세요. A플러스 팬 여러분들 승호입니다. 요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저는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연습실이고요.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릴 이제 드디어 엠블랙의 본고장 한국에서 콘서트가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시고 같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분 준비했으니까 기대하고 오셔도 실망을 안 하시고 더 즐거운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승호였습니다.